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여성인권운동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인권운동하는지 잘 보고 가시죠. 여성시대에서는 시온무무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은 상품이 아닌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남성들은 인신매매 그만해라. 시온무무한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도 돈주고 착취할 수 있는 사물로 볼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온무무를 극혐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무무하는 인간들은 성노동자라는 말을 하면서 탈세하며 한 달에 2천만원씩 벌어가는 인간들을 피해자라 말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은 절대로 히으쌍비읍 같은 곳에 가지 않아야겠죠. 여성시대에서 난리난 하나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시들 나신입인데 회사 선배님들이 히으쌍비읍 가자고 하는데 어떡해. 선배님들이 첫 회식 술 마시다가 놀 줄 아냐 물어봐서 클럽도 가봤고 노래방에서 소녀시대 노래도 잘 부른다 말했다. 근데 내가 술 마시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회사 9년차 선배님이 호빠 생각 있냐 물어보더라. 나보고 아는 곳 있으면 예약하라는데 한 번도 예약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술값이랑 테이블값이 따로 있다는데 단어 알려줄 여시 없나 제발 알려주라.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대놓고 쉬운 무무를 하겠다는 글이 여성인권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인간을 상품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여성시대에 이런 불경한 글이 올라오다니. 댓글에서는 당연히 입에 개거품을 물고 화내는 댓글만 가득하겠죠. 여시야 티씨라고 있는데 그건 선수 옆에 앉히는데 한 시간에 얼마인지 말하는 거야. 선생님 히으쌍비읍 가서 놀고 온 후기 제발 부탁드려요. 히으쌍비읍에 인생 바친 여시로서 충고 하나 하자면 저 선배들 여시가 귀여워서 놀리는 것 같으니까 선배님들이 가는 곳으로 가요 라고 말해. 히으쌍비읍도 종류가 많은데 정바 뒷바 중 어떤 걸로 갈까요 물어봐. 참고로 정바는 A급 뒷바는 B급이야. 나 구미 공순이 할 때 매일 갔는데 썰 풀게. 마음에 드는 넌 옆에 앉힌 다음 이야기 하다 싸가지 없이 굴면서 남자 가지고 놀면 재밌어. 만원짜리 다섯 장 술에 발라서 노래방 TV에 던지면 그거 착하고 붙는데. 우통가구 노래 부르념 적어준다 말하지. 자존심 상해하면서 다 안 벗는데 그거 핑계로 애들 빠꾸놓고 다시 초이스하고 놀아. 재밌어 해주니까 썰 하나 더 풀면 한남 성노동자 깔보는 거 좋아하는데. 자존심 세보이고 초이스 안될 것 같은 한남 일부러 초이스해서 자존심 살살 긁어주면 얼굴 시뻘개지는데. 실장 불러서 마인드 세팅이 이따구로 된 거 뭐냐고 한마디 해주면 개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그래 크크. 라고 말하며 우리 여성들은 각종 히으쌍비읍 팁에 대해 쏟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인권을 운운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실수령 250을 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히으쌍비읍에 간다는 여성인권운동가. 결혼하는 친구 브라이덜 샤워하고 히으쌍비읍 갔는데 잘생긴 남자 보고 돈이 아깝지 않았음. 나도 몇 번 갔는데 남자들 존나 굴려먹고 통쾌하고 재밌음. 여초 회사 다녔는데 그때 다 가보지 않나. 라는 우리 여성들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이 한심한 여자들의 모습에 참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해드리도록 하죠. 시혼무무하는 치은니은들의 성노동자라고 피해자라고 감싸던 게 여시이고 성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 주장한 게 여시인데. 대놓고 시혼무무하겠다는 글에 재밌다고 히으쌍비읍설프는 여시 보니까 여시는 여성인권운동하는 여자들이 아니라. 시혼무무하는 여자들이 모인 사이트인가 봐. 한심하다 진짜 치은니은들이 맨날 히으쌍비읍 간다더니 여시들 중에 치은니은가 진짜 맞나 봐. 라는 말을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해줬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한심한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그녀들이 말하는 인권운동에 정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딴 짓을 하는 여자들이니까. 무조건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시혼무무 합법화에서 세금 걷어야 합니다. 시혼무무 합법화에서 세금 걷지지 않고 세금 걷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